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웹캠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로이체 RPC20F구요 마치 얼굴 없는 가수처럼 웹캠 없이 얼굴 없는 유튜버로 버티다가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세가지 포인트를 두고 제품을 골라봤습니다 첫번째는 가성비구요 두번째로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야 된다 세번째로는 노트북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각대가 옵션이 아닌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 세가지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쿠팡에서 24,900원에 구입을 했구요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디자인은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2만원대 가격 치고는 괜찮은 디자인이구요 크기는 가로 9cm 세로 3.2cm 입니다 여기 독특한게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프라이버시 커버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가려주겠죠 그래서 사소하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구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화질은 200만 화소 FHD 화질인데요 이보다 더 저렴한 1만원대 웹캠 중에서는 100만 화소 짜리도 있지만 조금 더 괜찮은 화질을 위해서 2만원대로 골라봤구요 이 웹캠 부분이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어느 쪽 모니터에 연결을 하든 회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구요 이쪽 모니터에 실제 거치하는 부분 여기 안쪽에 보면 겉은 플라스틱이에요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이 안쪽은 다른 재질로 해놨어요 그립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추가 마감을 해놓은 점은 칭찬하고 싶구요 USB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이구요 별도 드라이버 설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는 1m 45cm 니까 충분할 것 같구요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삼각대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제 손바닥만 하네요 크기는 그리고 그냥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대한 큰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구나 거기에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처럼 삼각대에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pc와 연결을 해봤구요 지금 마이크도 웹캠에 있는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화질이 뭐 엄청 뛰어난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얼굴만 확대해서 놓고 보면은 화질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그냥 뭐 지금처럼 강의 pt 배경으로 해서 강의자는 한쪽에 살짝 나오는 이 정도로 활용하실 분들한테 적합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화질을 원한다면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겠죠 웹캠도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자주 얼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v경에서 재 drifting 시 deductible related work 해명 이즈 밥